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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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스텀 파일럿 오우고 벵가드 디스트로이어도 하나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긴 한데 디스트로이어도 살 거면 이왕 스킨으로 스킨으로 사고 ㄷㄷ 나도 제목 어그로 끌고 싶다 타이탄 막 타이탄 초고수 플레이 막 이런 걸로 데미지 좀 들어가는 것 같긴 한가 응 뒤치기야 잘가 아 수고했고 아 뭐야 헐 아 이렇게 야 그냥 나 쏜 거였네 그냥 나 쏜 거였는데 아 너무 아깝다 근데 이거는 파일럿 사살 말고 타이탄 아니다 파일럿 사살 맞구나 파일럿이 폭탄 설치하는 건 맞으니까 헐 헐 헐 헐 헐 도로 와야 되는데 이분 아이고 내가 보기엔 망한 것 같다 망한 부분 소리 조금만 높을게요 아무도 없네 수고 와 캐논 맞고 죽었다 내가 너무 쉴드 크범만 믿고 엄청나 됐네 스킨 쓰고 있구나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이스. 설치를 지금 해버릴까? 아이고. 아무도 없지? 나도 살짝 손 떨렸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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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지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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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살려줘 죽겠다 라다가 오 살려줘 진짜 무섭네 이거 와 진짜 무섭네 이거 여기다 두고 오 살려 갔네 B쪽에 많이 있으니까 B쪽으로 올 것 같은데 잘 가라 여기 들어가 있어야겠다 응 설치하러 왔니? 너도 설치하러 왔니? 어 응 너도 설치하러 왔니? 설치 몇 명이서 하러 왔니? 하하 아 진짜 개 벗겼네 거의 뭐 기묘한 모험급 와 씨 오 살려줘 응 잘 맞고 응 살려줘 파일럿 죽었어? 탈출하지 탈출을 왜 안 했어 탈출을 안 못 들어가? 너무한거 아님? B직혀야 되나? B직혀야 되나? 한 명밖에 없는데 A직혀야 될 것 같다 느낌상 A다 A맞네 A맞네 띠용 장략 띠용 장략 띠용 흫 빛 그룹 빛 빛 빛 빛 빛 해제 언제 했대? 나이슬리한 해제였다 어? 뼈 아 웅 ولا 이번엔 또 뭐줄라나? 제발 좀 괜찮은거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 안주는구나